첫 번째 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슈 파워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전문가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이야기들을 살펴봐야 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을 하나 확인해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일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확인해 볼 이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종료됐다라는 소식입니다. SK와 LG 간의 배터리 전쟁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 측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게 2조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전쟁이 종료가 된 것인데 과연 이제 K배터리의 경쟁력 강화 일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에서의 투자 SK이노베이션의 미국 투자는 진행될 수 있을지 시장에선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셨듯이 LG와 SK의 배터리 전쟁, 배터리 싸움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주말 사이에 결국에 합의를 보기로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상했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추이를 일단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좀 보면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9년도 4월에 이제 LG화학 직원 중에서 집단적으로 SK이노베이션 쪽으로 이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좀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LG화학이 미국 ITC 쪽에 영업 비밀 침해 관련된 제소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각사가 여러 가지 특허권 관련돼서 소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요번에 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도에 한번 했었다가 그때 이제 SK가 승소를 해서 끝났던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올 2월이었죠. ITC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소 결과가 나온 게 이제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을 들어줬던 걸로 해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SK 쪽에서 계속 이제 좀 합의금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반발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반발 때문에 이제 좀 상당히 좀 지연이 됐고요. 가장 컸었던 게 이제 합의금 부분입니다. LG 같은 경우는 이제 3조 원을 얘기를 했었고요. SK 같은 경우는 1조 원. 그래서 한 2조 정도의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관점, 관전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많은 경우에 그럼 중간 쪽에서 아마 대충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들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지 않았을까,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뭐 정리했었던 사항,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합의했었던 사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현금, 그러니까 SK가 LG 쪽에 현금 1조 원, 그 다음에 로열티라고 해서 이제 1조 원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현금 1조 원은 아마 올해하고 내년에 아마 지급이 될, 5천억씩 나눠서 지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열티 같은 경우는 현재 뭐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공장에서 지금 아직 그 제품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출하하는 시점서부터 아마 그 로열티가 일정 부분 매출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년 이상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엔 합의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셨을 텐데 자, 이런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일단 오늘 주가 흐름을 확인을 해보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차트 한번 볼까요? 자, LG화학은 1%대, 장 초반에는 뭐 3, 4%대까지 상승세 나오다가 상승폭이 좀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세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상승폭은 많이 좀 줄어들었고 SK이노베이션이 중요한데 SK이노베이션은 지금 현재는 14%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일단은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SK이노베이션도 상승세가 막 가팔랐다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향방이 중요하잖아요.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이 본격적으로 조지아 공장 투자를 하게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앞으로의 2차전지와 관련된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SK 같은 경우는 투자를 다시 재개를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요. 그 이어지는 게 영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공장이 올해 완성이 되고 2공장이 지금 한 번 내후년 정도의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관련된 미국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K 입장에서 미국 공장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납품을 했었던 회사들은 당연히 이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합의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 쪽이 좀 더 시장 측에서 보면 지분을 했지만 당장 재무적인 위험은 상당히 좀 덜하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시장 반응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좀 더 많이 올랐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지금 계속 GM하고 합작 공장이나 아니면 독자적인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2조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할 때 상당한 재무 부담은 좀 줄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입장에서 보면 준장의적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 시장 내에서 비교적 한국 공장들이 많이 지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소재 부품 쪽도 상당히 좀 강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국내 기업들 자체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있는 회사들에서도 상당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국내 회사에서 기존에 써왔었던 제품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미국 공장에서도 주변에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납품을 받을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주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이 오늘 14%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외에도 2차전지 관련주들을 연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쪽에 납품하는 회사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동박을 만드는 SKC를 가장 필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극제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앤비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방테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클린룸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SK 조지아 공장에 드라이룸이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룸은 온도를 40도 이하로 유지를 하고 습도가 0.5%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지아 공장에 납품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고 하게 되면 향후에 SK 조지아 공장이 좀 더 늘린다든가 그럴 때 아마 수액을 입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간에 배터리 전쟁이 종료가 됐다라는 것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얻어봤습니다.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원방테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SKC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